오징어 영상 포인트 오징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영상이 뒤집어지게 재밌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럼 즐겁? 야 롤 설명해줄게 야 두 장에서 한 장 더 받기 전까진 무조건 하프 그래? 그래야지 판톤 높아지니까 아니 뭐가 누구를 이기는지 이런 거는 왜 안 나와? 근데 알아서 생각하셔야지 왼쪽에 있을수록 그냥 생거야 다 들어와 그럼 다 들어와 다 하프 누르세요 뭘 하프야? 컬이지 컬이야?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후웩 허허 어었 싶 호헤 레전드 홀리 암 뭐 그냥 그런데 그런다고 아우 왜 그냥 봤죠 아프지 다 들어와 좀 쎄 보인다는데 요 위원히 개쎄 보인다 어쩌라고 하하하하 야 이거 금방 가 야 금방 가지 애들 근데 뭐해 1억8천 한 명 죽었잖아 벌써 이미 그럼 빙땡 아이고 땡땡땡 야 나 9천만 어디뒤 이 오빠 전혀 아야야야 뭐해 아 첫번째 건 무조건 하파하라고 다음판부터 피해가 막심하냐? 이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지 난 뭔지도 모르겠다 그냥 막 질러 아 난 뭐 돈이 너무 많은데? 할아버지 돈 좀 만지시나봐 돈 찍느라고 들러봤냐?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? 그니까 저거 누가 그렇게 지르래? 이정도면 할만하지 이제 저 할아버지 너무 너무 달리시네 요렇게는 가져야지 어허이 떠안 떠? 이정도? 아니 이정도 그 하프에 미쳤다 쑥 부딪고 달리그가 시작됐어 요거는 쎄하잖아 이걸 달린다? 이걸 달린다? 야 쟤 너무 폐가 보이는거 아냐? 오 우와 홀이 나왔어 에? 너무 장땡인데? 간다 아이고 아유 할아버지야 아싸 다 복구했다 땡잡이로 아직 많아 야 이제 비로소 다 비슷해졌어 이제 땡잡이야 깝치지마 아니 계정에 견제 좀 해봐 와빵 난 구땡이야 아 씨 땡잡이 바로 간다 하압 들어와 하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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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번 들어가볼 차례인거 같긴 한데 하압 들어갈때 한방에 들어갑니다 안 되겠소 안 되겠소 오오 야 이거 1억인데? 왜 이거 쎈데?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아 와 이걸 봤네 들어와 설마 육땡으로 가는거 아니겠지 출발 아 이거 아 말도 안돼 짝! 빨렸쭈? 18광땡이라고? 석단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 아 아 아 아 자 체크합시다 하프 하프 애매하면 죽어 산소 야 야 저걸 봐도 한 번만 더 해볼까? 아니 조금이라도 따야될거 아니야 다 별로야 다 일단 땡은 없어 여기서 나이스 이걸 와아아아 아 아 근데 이거 약했다 약했다 삼천이면은 삼천이면 약했다 오 괜찮은데 저 미리 말했습니다 칠땡이에요 네 저 칠땡입니다 from theCL 할아버지 뭐뭇거린다 저거 체크다 도포 고2 부터봐 어 이거 뭐야 굿어봐 질땡이야 어디 오땡이 깝쳐 어디 록스님 록스님 이땡 아니시잖아요 록스님 일기빠빠 하세요 어? 록스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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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핳하핳핳핳하핳하핳핳핳핳핳 으아아아! 말도 안 돼! 야 말도 안 돼! 으아아아! 저 대건의 할아버지가! 나 여기까지? 운 하나로만 올라왔어? 어 말도 안 돼! 아 말도 안 돼! 바보들만 있냐고 너 죽었잖아? 뭐라는 거야 4,300살이가 야! 야! 올인하고 나가라 빨리! 우리가 다 2억이 돼버렸어! 아 씨! 아 죽어 빨리! 야! 어 쟤 왜 저러지? 너 이거 올인이야! 빨리 해! 응? 들어와! 벌써 이렇게 끝나는 거야? 전화! 으아아아아아아!!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오늘도 호구하면 잘 빨아먹었다 그X처럼 피차는데 어 쟤 왜...쟤 왜 3000만이나 있어? 아 맞다 맞다 이거 4월 까미하면은 죽으면 3000만이야 네 마지막 기회야! 너 여기서 끝나면 진작 끝나는 거야! 알어? 빙! 빙! 아 귀엽게 올 정도 할만 하지? 가보 가보 여덟끝 가보 여덟끝 빠져 와 쉿 따라올라면 따라와 안돼 안돼 못이겨 맛있어 달어 뭐야 아 달어 알리는 무적이야 거의 구장패에서 네 다섯시에 계신 분 지금 돈이 점점 빨리고 있는데 따당 따당 와와와 쟤 왜 다섯 컵까지 넘겨 8천만원 넘었어 야 쟤 쟤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록스한테? 역전 간다 아이씨 이바 하프 하프를 넣어 너 못하라고 너 못 받으라고 다당 쌈 와바 쌈 와바 와바 하하하하 아 이거 받으면 저건데 하하 하하 아 멍구사네 야 이거 두사람 자강두천인데 일단 2 겹쳤쥬 1도 겹쳤쥬 오 록스한테 1있나봐 능지바 아 돼 아직 겹만원있어 왔다 나도 왔다 붙어 야 그게 나는 아이 저걸 안들어오네 올인이다 재밌어 하하하하 잘가시구 하프 야 누군가는 하프하다가 죽겠다 한판을 못 이긴거야 지금? 와 70만원 남았어 미치다 잘못 눌렀어 아 이번에 한번 돈좀 쓸게 70만원? 70만원 갖다 되냐? 요 오빠 할아버지가 먹을거 같은데 에? 어? 에? 이걸 먹어? 하하하하 왜 절반으로 먹어? 니가 돈을 돈 안댔잖아 마지막에 어 1억 먹는거지 돈만 있었으면 젠장 그거 먹은게 어디에유 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 똥만하게 내가 먹지 뭐 랭자비 지랄하지마 하하하하 솔직히 야 9땡으로 3천먹는것보다는 땡자비에 지는게 맞아 아아 스트레스 쌓이나봐요 저거 방을 오픈하는거는 바보같은짓이야 왜 오픈할까? 바보니까 할게 3팔이 첫패에 잡힐 확률? 그딴거 없어 따라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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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밖에 안돼? 오땡 오땡 오땡을 줬어? 가보이지 하하하하 에이 할아버지 아 이게 하토하네 이 땡 이 땡 이 땡 이 땡 하하 할배 나가 니네들은 70만원으로 모이지 니네들은 70억으로 모여 그게 노안이라는거요 알아버지 말도 안돼 저거 뱅 자 놀다갑니다 굿땡이라 아 어 굿땡 두사랑 보내고 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이거 너무 쎄 너무 쎄 하프 2번 눌렀는데 2억 4천 얻었어 확실한거 하나씩 챙기자 와 따닥을 했는데 1억이야 한 끗 차이로 이겨버리죠? 세 장으로 차라리 세 장으로 100만원에 그럼? 오 시장문이 세다 오 뭔데 1억이야? 이 꽉 물어 바로 훅 들어갑니다 응? 받을게 와 이랬다 이걸때 가네 와 1억 2천 8 이익이라 오케이 와 와 와 장땡이야? 나 3팔이야 믿고 있었다고 응? 뭐하는 짓이냐고 1팔이 2팔이 하셨다고 여기 연명하는 거 봐 쟤랑 나랑 다르게 하프일 하프일 선택권이 아예 없네 죽끗 싸움 아 와 레전드판이 되게 마지막으로 승부사구나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애매한데 아 진짜 와 말도 안 돼 왜 좋아 왜 좋아 왜 좋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가냐니 괜찮다 어 뭐야 서브바일 접수가 끊어졌으면 돼 어 뭐야 나만 떴어? 나도 떴어 너 뭐였냐 나? 죽끗 나 끝났어 야 너무 덜 깔끔하다 이거 뭐야 왜 튕기고 지랄이야 이거를 확킬 못 내네 아 아하 해 ä 으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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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